가수로도 유명하시지만 전국 방송에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파도야 선택의 주인공이시죠. 우리 가수 민정아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춰주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자 참고 언급해주세요 감독님. 바로 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자 신호부 같이 할게요. 순진한 여자의 가슴과 돈을 던진 사내야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사랑한단 말을 왜 하는가 활짝 빈꽃처럼 웃던 얼굴이 내일이 요즘 오래 헤쳤네 순진한 내 가슴에 돈을 던진 사내야 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야 열고 반갑습니다. 민정아 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야 순진한 여름어차의 가슴에다 돌에 던진 사대의 여라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을 해냈다 알짝 빈꽃처럼 웃달구리 왠지 요즘 우린 정해 순진한 내 가슴에 돌에 던진 사대야 미운사네 미운사네 열미운사네 미운사네 미운사네 열미운사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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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contexts 고맙습니다 아멘 Cox ände Wort